할렐루야! 우리 작년 말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한국인의 의식 그리고 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조사는요 1996년부터 시행된 조사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1등 답변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줄곧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품이라고 합니다 에이 목사님 외모가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외모 보고 결혼했습니다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외모도 외모인데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는 것을 살아보니까 결혼해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알았을까요? 제 표정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단배우자 보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 인간관계 만남의 문제 누구를 만나느냐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 자녀들에 대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되면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그만큼 누구에게나 이 만남의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의 만남이 기분 좋은 만남도 있고 혹은 불편한 만남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성품, 성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매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이 국가를 이루었죠 엄청난 성과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를 칭송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요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면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다윗처럼 뭔가 매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멋들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이란 말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거 아십니까? 저분 진짜 인간적이셔 어쩜 저렇게 인격적일까? 혹은 저분 진짜 인간적이셔 속물도 저런 속물이 없다 여러분 야곱은 이 전자와 후자 중에 바로 누구일까요? 후자입니다 이 야곱이 이런 성품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싹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말일지 장세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요아께 강구하며 요아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소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멘 야곱과 에서의 두 사람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누가 먼저 나올 것이냐 누가 먼저 장자가 될 것이냐 그럼 나올 때 이 야곱이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었고 이 야곱은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의미하는 야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게 평생의 한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 그 다음에 모든 축복 그 다음에 가문의 모든 것을 이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특권이 장자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놓친 거죠 한 끗 차이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장자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평생 장자가 되지 못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야곱은요 그를 불쌍히 여긴 어머니 리브가가 치마 폭에 꼭 싸둡니다 그렇게 야곱은 질투가 가득하고 성품이 어그러지고 모난 채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자신의 불확실한 인생 이 상황을 뒤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와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하죠 요즘 사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 있죠 뉴스를 보면 변신의 기재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릅니다 야곱도 그렇게 사기를 홀라당 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쳐서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모든 축복 이 모든 것을 모조리 빼앗아 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야곱이 몇 살에 이렇게 일을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 읽을 때요 치기 어린 10대나 20대 뭐 많이 좋았자 30대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 당시 야곱의 나이는 70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77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70년이 넘는 삶 인생의 대부분을 야곱이 그런 성품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성품이 너무 볼품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야곱을 왜 가장 사랑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혀를 찰 만큼 손가락질을 할 만큼 저렇게밖에 못 사나 싶다가도 솔직하게 말해 이런 야곱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여 여길까요? 인생의 불확실한 가운데 불안했던 이 야곱이 내 삶을 어떻게든 확실하게 바꾸고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그 모습과 그 성품 여러분 사실 누구와 닮았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복을 받고 싶고 강구합니다 그래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그 욕망과 그 모습 그건 야곱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매력적이지 않고 진짜 인간적인 야곱이나 우리나 불확실한 인생의 항복판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야곱의 시작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시작은 정말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불확실함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불확실함이 온전함으로 확실함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모난 이 야곱에서 하나님이 뭐라 부르신지 아십니까? 끝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스라엘라 부르고 그를 인정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처럼 인생의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의 확실함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확실한 이 생애를 바꾸고 싶었던 야곱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까지 쳐가면서 모든 것을 다 취했습니다 이제 장밋빛 미래만 남았을까요? 확실한 삶이 보장되었을까요? 스스로 권리도 축복도 받아내기 위해 모든 필요한 과정들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소망대로 삶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을 바꿀 수 없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일어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속하려고 그곳의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형에서가요 불같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심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이를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요 형제 상잔에 이 비극이 초래될까 두려워서 아버지 이삭을 제쳐갑니다 부축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확실함을 받고 보려 했던 이 야곱의 모든 행동과 걸음들이 어떻습니까? 형제 사이도 갈아놓고 부자 관계도 갈라놓고 부부 관계까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70평생 이 부에세바에서 야곱은요 족장의 가문에서 한 가지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삶이 끝없이 추락하게 되죠 익숙하고 확실했던 모든 것에 결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에게는 더 이상 살아남는 것에 대한 확실함 아무런 것도 없이 홀로 그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누리던 모든 것에서 떠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이 미지의 세계 불확실성의 세계로 떠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티켓팅도 하고요 캐리어의 짐도 싸고 어디 가봐야 될 것 리스트업 해가면서 길을 떠난다고 하면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여행이라 부르죠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원에서 가는 길이 아니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라 부릅니다 혹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곳에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으셨던 분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태어났다는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삶 100% 만족도 없고 확실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은 진짜 이 불확실성 방황의 길에 놓인 거죠 그렇게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루스라는 곳입니다 형 애설을 피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도망쳐 왔으니 심신이 굉장히 피곤했죠 거기다가 이 루스에 도착한 시간대가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해가 저물 때입니다 어두컴컴해질 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훔쳐서 떠날 때는 굉장히 중천에 뜬 태양처럼 의기양양했지만 지금 이 야곱은 야곱의 평생에 어쩌면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가장 캄캄하고 불확실한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야곱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을 시시때때로 만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히 생의 확실함을 위해 수고하지만 정작 취업 관련된 사이트 들어가 보게 되면 내 스펙으로 어떻게 하면 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취업이 가능한지 하루에 수백 개씩도 질문이 올라옵니다 불안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취업뿐만 아닙니다 자녀 교육, 결혼, 교육, 주식 투자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고도로 발달된 우리는 이런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날씨 외에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의 확실함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AI 채치피트에게 물어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뒤집니다 아니면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시간과 돈 어떤 노력을 쓰기에도 아깝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확실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게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야곱이 만난 그 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볼 텐데 따라할 때 진짜 완전한 동의와 인정의 마음을 담아서 야곱과 같은 저와 우리의 생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 선포하듯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을 바꿀 수 없다 한 번 더요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을 바꿀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지만 이것을 동의해야지만 불확실한 방황의 길이 의미 있는 길 진정한 복된 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세기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해가 질 때입니까? 뜰 때입니까? 뜰 때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의 이 한 날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저녁이 되고 해가 질 때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부터 새 날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캄캄하고 불확실한 이 밤 야곱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확실함이 하나도 없는 노인 그스러운 상황 가운데 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란 말씀합니까? 야곱아 네 눈이 보기에는 이 밤이 끝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보기엔 아니다 오히려 야곱 너에게 새로운 날이 펼쳐질 때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확실성을 바꾸실 수 있다 불확실성을 바꾸실 수 있다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절망적이던 이 순간 고독하고 불확실한 이 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함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어떻게 바꾸실까요?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바꾸시는 절을 먼저 따라 하겠습니다 보여주심으로 확실하게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먼저 요하께서 그 위에 서서 아멘 야곱이 침대 삼았던 이 황량한 땅과 높은 하늘 사이에 뭐가 서게 됩니까? 사닥다리 하늘부터 시작된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큰 계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셨죠 야곱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았습니다 들어본 풍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단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믿음은 그 삶을 열매를 보면 아는데 야곱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형이 가지면 너무 배가 아프고 결국 내가 빼앗아만 하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나만이 복을 받아야 되는 철저한 이 땅의 방식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방식 이 땅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밟고 있는 그 땅 오늘 누가 밟고 있습니까? 우리도 밟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닿아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닿아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늘과는 전혀 별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 땅과 하늘이 연결되었습니다 지금껏 전혀 별개의 존재로 있던 야곱과 하나님이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가려면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기어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쫙 밟게 되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기어는 넣지 않고 엑셀레이터만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회전이 되죠 엔진이 윙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공회전하게 되면 결국 자동차는 망가져버리고 말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어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엑셀레이터를 주구장창 밟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결국 뭐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차처럼 인생의 불확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확실한 인생으로 좀 바꿔보려고 발버둥 침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나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고장내는 그저 그런 공회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요 여러분 전진기어 하나님이라는 기어가 딱 들어가 있는 차처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앞으로 쭉 나가는 확실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본 생생한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연결하던 게 사닥다리였는데 천사들이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표시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래시되 보리라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사닥다리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인자 위에 야곱에게는 땅과 하늘을 이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던 역할이 사닥다리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불확실한 인생들이 확실한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던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연결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땅에서 아둥바둥하며 불확실함에 두려워 떨던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던 야곱의 꿈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것을 보았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막 속이고 빼앗아서 그 사닥다리를 보았습니까?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껏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쳐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보여주셔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단히 노력해서 뭔가 쌓아 올려가지고 비로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사람 내가 속이고 내가 난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무리수를 뜯어가 결국에는 망쳐버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 주님께서 직접 몸을 찢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마침내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의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바꿔 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보여잡고 있는 우리 생 여러분 이것 우리를 향해 하늘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밝혀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야곱이 본 것처럼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시지 않아요 보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들려도 주십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들려주심으로 확실하게 바꾸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석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소개하시냐면 여호와다라고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들려주세요 아르케주세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셨던 분이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28장 이전에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생의 최초입니다 지금이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넌의 하나님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나, 너, 1인칭 단수를 사용하시죠 즉 야곱에게 인격과 인격을 마주하고 맞닥뜨리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는 하나님 말고 옆사람이 만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믿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인격적으로 맞닥뜨려서 1대1로 하는 그 하나님 야곱이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가운데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근데 그 결과 요 모양 요 꼴인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자란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이 부족한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야곱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유도 조건도 알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의 선포를 들려주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의 불확실함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것이야라는 이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을 선포하시고 들려주시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외면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한 가지 더 들려주세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얼마나 붙으시고 보호하시고 아니하시는지 겹겹이 막 보호의 말씀을 쌓아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약속은 몇 번이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왜요?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받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세심하세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다 받는 것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받았고 아버지인 이삭도 다 받는 그런 약속 그런 복 그런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뭘 주시냐 여러분들 특별한 거 좋아하시죠? 리미티드 에디션 특별한 점 막 뜨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막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꼭 맞는 말씀으로 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잘 아시지? 하는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야곱에게 야곱한정으로 들려주신 특별 리미티드 에디션 그 약속은 뭘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표시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야곱한정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못 받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좀 찝찝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막 집에서 막 가출했잖아요 70세 넘은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야곱아 괜찮다 내가 형의 마음 다 이렇게 돌봤으니까 그냥 집에 가면 다 해결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굳이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던 길을 일단 계속 가야 된다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보내시지 마시지 뭐하러 보내서 또 그런 약속을 하시나 싶습니다 그런데 보낸 이유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예리등을 유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잠에서 딱 깨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요 이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인생이 180도 달라져야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났다 생각해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다고 했지만 서원이라 부르고 협상 혹은 거래라고 쓰는 서원 같지 않은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 뉘앙스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요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여기 보세요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조건이 달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까지 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흥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자리에서 야곱이 뭐 하는지 보세요 아직 정신을 차렸습니까? 못 차렸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야곱의 마음 하나 모르실까요? 그래서 그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천방직축인 이런 야곱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작동하신 거죠 어떤 플랜 그에게 특별히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돌아오게 하리라 왜 그럴까요? 이런 야곱이 평생 있었던 이 부엘세바의 집을 떠나야만 그래서 돌아와야지만 그의 삶이 확실한 삶으로 바뀌어지겠기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보내신 겁니다 떠나라는 말씀 약속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뽑아내야 될 것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연단받아야 될 것들을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꿔나가시기 위해 멀고 먼 길을 보내신 거죠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그 과정이 없었으면요 야곱은 도무지 하나님의 이 구원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 약속 그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신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교 매주일마다 들어도 집에 가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내 다르고 남편 다르고 애들 다 각각 다릅니다 성도님들마다 은혜 받으시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찾아오시는 그 특별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들려주시는 특별한 말씀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내 인생의 약속의 말씀 일생의 약속의 말씀이 돼요 불확실한 인생길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확실하게 채우시고 바꿔가시는 열쇠, 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특별한 말씀대로, 음성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무언가를 보고 난 후에 그 가치관의 변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비행사들이 특별히 이런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한다고 해요 여러분 과거 우주에 가기 전에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내 친구 정도만 생각했던 이 좁은 시선이 이들이 넓은 우주 가운데 가게 된 순간 거기서 지구를 바라보게 됐을 때 내가 품었던 것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귀 안에서는 정말 이제는 나만 아니라 내 가족만 아니라 내 친구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애를 쓴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이 땅에 불확실한 것에만 우리가 애를 쓰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그때 여러분 그동안 관심을 두었던 것 모든 일들이 너무나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은 야곱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 확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불확실함이 확실한 내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의 확실함을 불확실함으로 바꾸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과 일생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